10월 3째 주 엠카운트다운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최종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결과 먼저 음원판매 점수입니다 음반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팬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방송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투표 점수를 합산한 어디영어의 1위는 블랙핑크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블랙핑크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구요 오늘 엠카운트다운이 끝나는 바로 7시 50분 엔시티의 단독 리얼리티 엔시티월드 2.0이 첫방송됩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아이돌 최초 멀티버스 리얼리티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웨어너머키커튜 쇼 엠카운트다운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